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9페이지입니다. 이 49페이지에 보니까 지적전산자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두 개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두 개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지적전산자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럼 자료가 필요하지, 자료. 그럼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관에서는 저한테 무턱대고 자료를 내어주느냐. 그들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돼요, 아니 돼요? 해.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일 때 그럼 누구한테 심사 받아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요청했던 자료가 국방에 관한 자료다. 그럼 국방부에서 심사한다는 소리고 교육에 관한 자료다. 그럼 교육부에서 심사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이거는 상식으로 풀면 돼요. 그럼 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이럴 때 읽을 필요 없어요. 이 글자를 보세요.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거기는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보세요.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다음에 이게 목적 외 사용이죠. 저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신청한 자료가 전산정보처리도릭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글자 그대로는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대.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신사 제외입니다.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우리말로 예를 들으면 장관입니다. 장관. 답입니다. 관공서와 관공서끼리는 신사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볼게요. 자기 토지죠. 내 땅 자료 이용할 때 심사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럼 여기서 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땅이거든. 자식이 아버지의 땅이니까 내 거다, 내 거이다? 내 거. 내 거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개인정보를 뭐 했다? 제외.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신청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단순함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이런 말이거든. 전국이죠. 그럼 국장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리사 또는 지료소관처.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시도 단위라면 시도리사 또는 지료소관처. 시군구 단위라면 시료소관처. 안 해도 이해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전국 단위는 세 사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시도 단위는 두 사람이 있죠. 시도 단위는 몇 명? 한 명. 그럼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거든. 이거는 이제 출제니 시험지를 출제를 합니다. 제가 앞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면 지적공부거든. 그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종합공부. 그러면 지적공부를 종이로 되어 있느냐,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공부다? 종합. 그래서 아까 전에 부동산 종합공부 속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층 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막말로 전부 다 들어있답니다.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장부거든, 장부. 그러면 장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있어요, 등록되는.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출제를 해요. 이 등록되는 사항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지금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지문으로 띄우더라도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복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지력소관청화. 부동산 종합공부를 뭐 한다? 복제.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다, 안 되어있다? 돼지. 이때 킵니다. 공시법 시간에 복제는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보세요. 자, 이러면 다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 복제는 누구 한다? 국장. 국장. 자,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누구 한다? 지력소관청. 자, 이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 자, 그다음에 등록되는 사항이거든. 이게 이제 33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적은, 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거죠.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이 내용은 당연히 등록을 한다 한다. 그럼 1번은 통과. 2번이에요, 2번에. 지금은 이거는 뭐예요? 지적.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2번의 시위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러면 1번, 2번을 잠깐 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와 뭐 선자? 소유자. 이 그림이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포함해야 하네요. 네.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출제 이유는 이 두 개는 너무 쉬운 지문이니까 시험하고 답으로는 안 만들어요. 다음은 이제 3, 4, 5번이거든요. 그럼 3번은 여보세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 나오죠. 옆에다가 가평군청이라고 썼어요. 가평군청.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평에 땅 1천평을 사는데 왜 사느냐? 저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럼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도로 확장 예정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됐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만 써도 되고, 이것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가격. 가격. 이 가격을 옆에다가는 공시리과라고 썼어요. 공시리과, 공시리과, 공시리과.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라면 O입니까? X입니까? O. 이거를 부동산 보상 이렇게 쓴 거예요. 보상이 아니고 시이다. 가격. 자, 글자를 다 고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했다, 냈다, 했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 개별 공시리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판을 담가라 보면은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 권리. 권리가 나오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다, 했지.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 권리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둘 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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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 공부를 배울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전세권이나 재단권이 설정된 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나 부동산 종합이니까 종합이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공부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유권, 소유권 뭐다? 왜?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받으면 은행의 재단권이 설정된 것도 나와요, 안 나요? 나와. 그럼 이걸 잠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토지의 뭐다? 표시. 여기에 건축물의 뭐다? 표시. 이 했다, 냈다, 했지.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용익물권이니까 전세권이나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재우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에요. 여기에 무슨권? 저당권. 그럼 결론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을 한다,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계획입니다, 토지. 그래서 아까 가평군청 이야기했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한다, 이 말이. 해결했어요. 자,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32의 시험 문제인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어요.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번에 토지 적성평가서 내용 이렇게는 토지 적성평가서 내용 그런 말이 있다, 그럼 그게 정답이지. 맞지? 네,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서가 아니고 시작, 부동산의 권리,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권리 자가 있다면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부동산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 시작, 관리. 여기다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외울 거 없지? 꼭 외우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열일 와보세요. 아까 이거는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것도 됐고. 자, 이제 이거로 갑니다. 열람 발급이거든. 자, 한 번만 더 공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작, 지력소관청 읍면동자.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러세요. 오늘 장부 세 개가 나왔거든. 하나는 지력 공부 종이, 하나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 공부, 하나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러면 열람 발급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자,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 아까 제주시청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는 뭐다? 없다. 자, 시작. 특별자치시량, 시장군수구청자, 읍면동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줄임말이 지력소관청이래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력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 특별자치시량,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나온다. 이 말에. 됐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배우는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종합공부라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이해했습니다? 이거 애우여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애우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몇 주 돼서 2주 됐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집에서 테레비, TV 보고 있답다. 있지?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이 앉아 있다면 화재는 세 사람의 화재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돼. 그런데 거기 앉아 있지 않는 제3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난도짓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밖에서 남 흉 보면 안 돼요. 맞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나 흉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예요. 절대 남 흉 보면 안 돼요. 보통 흉 보는 사람이 그 무리에 화재를 이끌어 간다, 안 간다? 가지. 흉을 잘 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나 없을 때 나 흉 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세 개 딱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정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배전업부의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전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럴 때 법학시간의 정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정입니다. 수정, 잘못 등록된 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럴 때, 들어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록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관청은, 지록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풀이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는 지록소관청에다가, 에다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지록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안한다? 한다. 그럼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해 볼게요. 처음에 항상 개출문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록소관청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O이다, X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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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지록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X이다, X. 그럼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 말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을 할 때는 읍면동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나 정정할 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돼.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있답다. 없죠. 동사무소에서는 권한을 수정할 권한 없습니다. 오케이. 그 수정은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람 발급은 오늘날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한대요? 돼. 그러면 이 위에 걸어 갖고 합니다. 지록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 O입니까? X입니까? O. 자, 그럼 타면 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록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랬어요. O, X다. X도 그죠?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글자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답은 궁극적으로 정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안 돼. 그러면 지록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이러면 틀린대요 이 말입니다. 지록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트는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3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3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럼 3장으로 갈 때 먼저 책에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냐면 54페이지를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보세요. 우리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은 1장은 지적을 배우고 있다. 이 지적이 토지의 표시예요. 2장은 지적공부를 배웁니다. 지적공부. 3장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했는데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그 변하는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토지 뭐다? 이도. 그러면 이 토지동 할 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딱 정리를 해봅니다. 토지동입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될 것보다 등장하는데 여기서 볼게요. 자, 봅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럴 때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이게 바로 토지동의 종류라. 이게 토지동의 종류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게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낱말을. 됐죠? 네. 그 다음에 등록, 말서,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 구의계, 변경, 지번변경, 도시개발사업, 대의신청 이런 게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라.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면 신청이 있죠. 여기 뭐가 있다? 직권. 여러분들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지적은. 그래서 쉽습니다. 공부. 등기는 네 개입니다. 신청, 직권, 촉타, 명령, 명령 이렇게 등기는 네 개라 네 개. 지적은 두 개예요. 그럼 여기서 신청 뭐가 있다? 직권. 그러면 상식으로 보세요. 신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개인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관공서에 할 때 딱 할 때 개인은 관공서에 갈 때 그러니까 빈손으로 간다. 서류 작성해야 돼 간다. 서류. 그럼 서류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날짜.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항상 날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는 서류고 하나는 날짜가 돼. 근데 지적에서는 서류는 시험 문제를 잘 안 내. 날짜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날짜는. 오케이? 돼. 근데 등기에서는 날짜를 갖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서류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 서류를 갖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신청 아니면 몰란다. 그림을 봅시다. 이거 며칠입니까? 60회. 이거 며칠입니까? 90회. 이거 며칠입니까? 10회. 그래서 토지 이동의 날짜는 세 개밖에 없어요. 15일이냐 하느냐. 60일이냐 하느냐. 90일이냐 하느냐. 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 다섯 개 있죠. 이 다섯 개는 신청을 합니다. 전부 다 며칠로 통일이 돼 있다. 60회. 그러면 이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데 날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며칠이다? 90회. 90회. 이거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러면 며칠이다? 10월. 이거를 딱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일아 신청. 시일아 직권도. 이거를 다른 각도로서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토지 이동이 있거든. 여기 뭐가 있다? 신청. 항상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토지, 머선자, 소유자. 그런데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소유자 간다. 사업시행자 간다. 사업시행자 간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머선 신청이다. 대위 신청.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 사업시행자 이렇게 사업의 종류를 물었어요. 그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또 네 명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직권이거든.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나오죠. 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목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받침이다. 그럼 받침은 지목이 뭡니까? 그럼 이걸 허물고 단독 주택 지을 수 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대. 그러면 건축허가밭하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지목변경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거는 와서 해야 됩니다. 그게 신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소재, 지번이죠. 인천시 이렇게 나오죠. 인천시 남구 연수동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할 수 있다. 그게 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구준다. 알아서. 그게 바로 직권이래요. 직권. 오케이? 그럼 이거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게 해결이 딱 돼져야 되거든. 그럼 이걸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고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등기사문은 사법부에서 봅니다. 지적사문은 행정부에서 봅니다. 관장부서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그럼 만약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 뭘 완전 만든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신규등록에서 등기자만 딱 놓으면 전부 다 X입니다. X. 그러면 시험 논거 한번 해볼게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을 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초로 작성한다. 등기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X다. X지. 등기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신규등록에서는 등기부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등기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추리할 때 제 말을 잠깐 하고 글자를 담가 놔 볼게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있고 신청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 촉탁은 관공서에서 관공서로 가는 거는 촉탁이다. 촉탁이다. 촉탁. 개인이 가는 거는 뭐다? 신청. 그럼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러면 지목이 전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렇죠?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지적공부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는 거라.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가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를. 오케이? 대단히 여기에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럼 여기에 뭐 선자? 소유. 그럼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걸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 소유권 보러 등기는 소유자가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관공사에서 만드는 거다. 소유자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럼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이지. 그럼 지적공부를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 도면 한 통 발급받아야 된다는 말인다? 맞아요.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로 가야지.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러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는 말은 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빨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대장을 만들어요. 만들면 지목이 뭡니까? 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이제는 지적공부도 만들어졌고 등기부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지목이 변할 수 있다. 있다. 변하는 것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이동이다. 정리결의서. 그러면 이제 이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게 무슨 정리? 지적정리. 그러면 짜자자자자.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시이다. 신규등록. 맞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이다. 토지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이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시이다. 지적정리.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하니까 일치시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 알려주는 게 광봉서에서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선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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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게 광봉서에서 알립니다. 이걸 등기 뭐라고 그런다? 촉탁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지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지목이 변했으니까 소유자는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중으로 한다고. 이중으로. 그럼 소유자가 등기소로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이거를 1월 이내 하는 거예요. 1월 이내. 그러면 아까 진행합니다. 지적법에서는 이거 고치는 거는 며칠이네? 60일. 60일. 토지 동안 60일이라고 그려놨는데 시험 지문에는 60일이 없고 1월이 있거든. 그럼 1월 틀렸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거는 답은 지적법으로 물으면 60일 등기법으로 물으면 1월 이렇게 되는 거라. 지적법과 등기법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합니다. 이중으로. 오케이? 다 등갑니다. 소유자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지적소관청에서도 등기소에 알린다 한다? 알린다. 그러면 소유자는 1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 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요? 해. 그런데 안 하는 거라. 안 해. 안 하면 공무원이 직군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왜 고치는데? 그거에 세금 때문에 그렇다.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전하고 대하고 세금이 같아다라다. 다름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중으로 딱 합니다. 공무원은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기다리죠? 그럼 알아서 고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올라가는 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럼 개인이 가면 신청이고 관공서가 가면 시위다. 촉탁. 촉탁. 그럼 이거 고치는 게 변경 등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일 먼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거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위다.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장부를 정리했다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되거든. 등기소에 알려달라야 되죠? 알려. 그럼 등기 촉탁. 그럼 시험 문제 되겠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잠깐 앞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재미있어지느냐 하면은 등기 촉탁을 해야 하나요? 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조를 한다는 다? 한다. 그럼 출전이 물을 때나. 여기서 OX를 묻는 거라. 저기서 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하는 거 안 하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것들이거든. 이것들. 이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한 개. 한 개. 무슨 등록만 안 한다? 신규 등록만 안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정리합니다.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조. 여기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라. 등기 촉탁을 통해서 만드는 거다. 소유자가 직접 가서 신청으로 만드는 거다. 신청. 촉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직접 가서 신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등기 촉탁 안 하는 건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자 그럼 문제의 난이도 조정합니다. 재밌습니다. 공부가. 정리합니다. 다음 중이랍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도 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 소유의 등기 촉탁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이래 모래요. 1번에 분할, 2번에 합병, 3번에 축적변경, 4번에 등록상, 정정, 5번에 신규등록. 그럼 답은 몇 번? 시험은? 잠깐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등기 촉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1번에 지목변경, 2번에 합병, 3번에 등록상, 정정, 4번에 축적변경, 5번에 소유자 변동. 답은 몇 번? 아니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공심법 절음을 다시 신규등록 한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기 속에 신규등록이 없어. 그런데 소유자 변동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팁 하나 보세요. 무슨 촉탁? 이리로 옵니다. 이리로 옵니다. 이거잖아요. 뭐가 변했을 때? 토지.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면 또 틀리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 개를 외우는 거라.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등록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하나는 뜻이다. 소유자 변동. 이 소유자 변동은 이게 변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등기 촉탁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화살표가 이거잖아요. 이거이다, 아니다? 시험 문제 출제에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해마다 11월에 가면은 이 질문을 하겠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복입니다. 1번에 이사도라 등큰, 2번에 에디트 비아프, 3번에 루살롬에, 4번에 에바페론, 5번에 송유나.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니,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외국 사람, 네 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 종류 네 개 쓰다가 소유자가 나오면 답이지. 맞다, 맞다? 맞다. 그거 잘해야 돼요. 오케이? 이 등기통탁은 이거에 변했을 때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 이왕 행거. 진도를 하기가 어려웠네요. 지도 공부를 정리했다면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는 게 이해합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했잖아요. 그럼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맞다, 맞다? 자, 답입니다. 답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요. 답!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 다섯 개 뭘 합니까? 그럼 안 알리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개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나. 그럼 신청자 들어가면 축적병령을 신청이라면 안 알리지. 축적병령을 직권하면 알려야지. 맞아요? 네. 그럼 이 두 개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직권. 그럼 알려야지. 그럼 아까 지적공부복구가 있었죠? 지적공부복구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직권. 그럼 알려야지. 자, 그러면 이거 맞춰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했어요.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럼 사업의 경우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그럼 알려야지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지. 사업시행자가 했잖아요.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맞춰야 되는데 그럼 대위 신청해서 알려야 되나요?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럼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알리는 대상이 있고 알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웠어요.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며 등기발로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니고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니라. 그게 이제 시험 문제라. 됐죠? 네. 흐름을 잘 파게 돼요. 그럼 이 그림 집에 가서 나중에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네.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공부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감 잡았어요. 통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옵니다. 토지이동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이동이다. 어디와 있다? 어?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라, 소재, 집어, 지모, 면접, 경계, 잡혀. 그럼 제 얼굴을 보세요. 지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하면 제조로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합니다. 소입니다. 토지이동입니다. 주소가 변했어.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테니까. 주소가 변했어요.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소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 아니지예요. 이해했다, 냈다. 아 다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라니까. 그럼 주소는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괜찮아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소재, 주소, 글자가 같아다라다. 그럼 소재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주소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잖아요. 이게 소재라는 거 아시죠? 이걸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주소. 우리는 주소를 외운다, 소재를 외운다? 소재. 주소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또 할게요.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공시지과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등급이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기에 소유자 없잖아요. 주소 없잖아요. 토지 등급 없잖아요. 공시지과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변하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해다. 이 기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둘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